학회를 대표해 귀사의 발전에 협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시간이 서로에게 이체로운 경험이 되길 바라죠 학회장이란 지위는 어디까지나 수단에 불과해요 저 역시 잘못된 집착을 품게 된다면 그때는 제 처우를 당신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학회, 이성을 척도로 어둠을 밝혀라! 나의 힘은 오로지 냉철한 이성뿐 호수의 불음에 이끌였나요? 전원, 제명입니다 우리는 무지한 자들의 이정표가 되리며 부서져라! 조금은 진지해져 볼까요? 겨울을 날 준비는 끝났나요? 좋습니다 흥미가 동하는군요 학습 능력이 없군요 좀 더 분발해보세요 공간 동결 사라져라! 무궁한 겨울에 삼켜지세요 자신의 무지한을 되돌아보시게 자신의 무지한을 되돌아보시게 이 세계를 차갑게 부서질지언니 이 세계를 차갑게 부서질지언니 이 세계를 차갑게 부서질지언니 종말은 지금 이 손안에 있습니다 종말은 지금 이 손안에 있습니다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학문에 정진하는 삶은 제 꿈이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건 조금 애석하지만요 그래도 당신에 대해 깊이 탐구할 기회를 얻은 것만큼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은 그 손안에 있을 것 같 œuvre 그리고 당신은 이 손안에ases 혹은 이런 소식을 lettеть headed